17.7 평화롭게 말했던 일상 속 예기치 못한 미스터리한 일들 사건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가던 동력 차량에 갑분 공중부양 그것은 마른 하늘의 UFO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던 수많은 미스터리 중 하나였던 것이죠 시간은 다시 현재로 우주 과학 연구의 정점인 나사 연구소 제트 추진 연구실에서 근무 중인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아이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각각 위성들 간의 위치를 분석 연구를 맡고 있는 그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대기꽘바 등록되지 않은 위성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데이터가 수신되었습니다 그저 오류라고 생각했던 아이자는 다시 일상으로 웃기 주말 등산까지 즐기게 되는데 이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바로 앞에서 목격해버린 아이자 바로 그날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곧바로 추락 지점으로 몰려드는 전투기와 현장을 봉쇄하기 시작하는 군부대 사람들 사고 지점 아이자기 목격한 것은 거대한 접시 모양을 한 진짜 UFO였습니다 그리고 UFO의 운전자까지 짠 안녕하세요 진짜가 나타나버렸습니다 그저 인터넷 괴담 정도라고 치부했던 외계인 사건에 본인 스스로가 휘말려버렸던 것이죠 한참을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아이자 하지만 그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있는 외계인의 모습과 자신의 납치의 순간 그리고 오른팔에 남겨져 있는 절단의 흔적까지 제일 큰 차이는 갑자기 둘리와 같은 능력이 생겨버렸다는 것 호인 그게 꼭 남들에게까지 보이는 것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곧바로 카메라의 영상을 추출 자신이 체험했던 일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아이자 그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기꾼으로요 사람들은 아이자의 외계인 체험을 그저 관심받기 위한 영상 조작 또는 장난 정도로 치부했던 것이죠 답답한 마음에 동일 경험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던 아이자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과거 외계인에게 납치 경험이 있다는 여인 세라를 말이죠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외계인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이자 세라 또한 한 남자를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외계인 납치 사건의 생존자가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 세라와의 만남 후 더욱더 외계인 조사에 비해진 안한 아이자 자신의 영상을 세계 이곳저곳에 제보하려는 그에게 뜻밖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그는 아이자 외계인 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게 된 사무실 블로거는 아이자 기계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계인 체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이어지는 질문들과 대답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요원들의 출동 그들은 아이자의 경험담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죠 곧바로 이어지는 뭔가 실험들 아이자기 외계인에게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의 초능력 유문까지 함께 말이죠 아이자기에게 보여주는 한 남자의 사진 그들은 40년 전 외계인 납치 생존자인 칼의 행방을 최우선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외계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핵심 요기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발버둥 추던 아이자기 어? 너무나도 쉬운 탈출 그는 세라와 함께 비밀 시설을 탈출하려 하는데 위기에 빠진 아이자기 갑분 초능력 발동 두 사람은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마을을 찾아가는 두 사람 정부의 전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서운 인터넷 가능 지역을 찾아보려 하지만 시골도 너무 시골인이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라고는 마을 전체에 딱 한 대뿐 그렇게 찾아가게 된 마을 최고의 얼리 어댑터 제드 하지만 그 또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비례를 추적 고발하고 있는 천재의 해커 중 한 명이었거든요 자신의 숙소로 두 사람을 초대하는 제드 모든 사건의 중심인 칼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알래스카에 거주한다는 정보 이외에는 뚜렷한 단서가 없었던 일행들 이때 아이작은 연구실에서 포착했던 정체불명의 위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성과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지상의 사설통신소까지 말이죠 결과는 대성공 그들은 칼과의 접속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사설통신소로 향하는 일행들 캐나다를 넘어 알래스카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외계인에게서 살아 돌아온 이후 수십 년간 이어졌던 칼의 외계인 연구 그곳에서 모든 사건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말이죠 드디어 만나게 된 칼 일행들은 그곳에서 기대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밀리 외계인과의 교신을 이어가고 있었던 칼 외계 언어 번업기까지 개발되어 있었던 것 심지어 이틀 뒤 외계인의 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 사건 이후 거짓말쟁이로 몰려야 했던 아이작에게 해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시간 진짜 진짜 외계인의 등장 외계인들은 자신들이 지구에 온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과학기술의 정점에 선 그들은 우주의 기원을 찾아 탐색을 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당부심은 은하계 변두리 작은 행성인 지구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니 납치 후 팔목에 남아있던 절단의 흔적은 외계인들의 데이터 수집 장치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일행들을 비행했던 정부 요원들의 등장 우두막은 순식간에 포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계인의 생포를 위해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전부의 요원들 치료 완료와 함께 우두막을 떠나는 외계인들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 그 말과 함께 능력을 각성하게 되는 아이자 부상당한 동료들과 함께 순간이동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원들은 눈앞에서 떠나는 UFO만을 바라봐야 했고 말이죠 사건이요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하여 다시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아이삭과 세라 그 누구보다 과학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한 남자의 초과학적인 사건 체험기 SF 모험 스릴러 컨택트 2020이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웠던 변두리 행성 지구의 이야기 근데 왜 외계인들은 항상 벗고 나오는 거죠?